맞습니다. 제가 깜빡했습니다. 기가 막히게 깜빡했는데 아이적에서 쓰면 안 돼요. 아 알았다. 아 오긴 왔는데 이 아이적을 어떻게 죽이냐. 이 파워 이 공속으로 랜덤 눈물인데 게다가 거기서 좋은 거 나오면 몰라. 근데 이게 랜덤이다 보니까 고민되네요. 자 오른쪽 그래도 깰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저 믿어보세요. 제가 누굽니까? 엄맨 뒤지겠다. 뒤지겄다. 일단 일단 나가. 어 폭탄이 없네. 아 왜 하필 이거 나왔어. 괜찮습니다. 제가 또 사방팔방 나눠. 사방팔방. 예! 3명! 어! 아 디미지가 왜 이렇게 상큼하지 못하냐. 야! 디미지가 왜 이렇게 상큼하지 못해. 아 이럴쓰가. 여기만 지나가면 된다. 여기만 지나가면 된다고. 좋아. 어 역탄 좋아 역탄 좋아. 역시 역탄이지. 그루즈 그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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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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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정말 다행히 낯이 나와줬군요. 야! 설마! 씨바. 이봐. 니씨 지금 나랑 장난치나. 아! 나는 악마라고! 나는 망왕이야! 근데 자꾸 천수에 씨바. 왜 자꾸 천국에 보낼라고 해? 나는 망왕이라고! 아 개빡쳐. 지금 한반밖에 못가고 거기서도 피거리 못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네. 아! 내가 뭐 임페리우스야? 왜 자꾸 천국에 보네! 나는 아주머던. 아! 잠깐만. 아주머던 아니죠? 멋있는 건 뭐냐? 난 디아블로야! 공포의 군주라고! 아 못 갖고 올거 그냥. 아냐 거래하지 말고. 어 저 X댔다다다다다. 뭘 히오스야. 히오스가 원조 아닌거 알죠? 디아블로가 원조입니다. 뜬금없네. 정말 뜬금없네. 덜덜 후달달. 아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오케오케이. 아 다행이야. 그나마 공석이 좀 도움이 되서. 아 진짜 안나오네. 좀 체력좀 나라. 데미지나. 아 데미지앞이 솔직히 여러분들. 싸이클로스 이후에 나오지 않았어요. 아. 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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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야. 아 어떻게 싸이클로스 이후에 데미지가 안나오냐고. 으어어어 자 상태기상 해로늘은 걸리네요 아 cap 스키 Vanc blind 지금 All dice 이거 지금 아이템이 다바뀌었잖아요 실팍도 있습니다 그나마 체력은 감사합니다 조심조심 조심 조심히 안 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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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썩거가 우선 도망치면서 썩거가 체력을 줄 때까지 기다려 자 썩거 데미지가 데미지가 낫기 때문에 썩거가 피 흡할 때까지 좀 기다리자 자 왜 니 동적은 못먹겄냐? 우와 지 동적은 못먹네 김토님 왔습니다 맞죠 뚜둑먹으라 미 뚜둑먹으라 저거 도망치고 썩거야 아이씨 뭐야 사라지셨네 개 같은거 어이 쪼됐다 일단 쪼된거 같다 어어 일단 얘네 체력이 높아 자 조심조심조심 어어어 아니야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근데 이 정도는 얘들은 쉽게 잡을 수 있는 그런 내공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쟤는 하수한테 죽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와 깜짝아 자 우선 한 명은 죽었고 한 명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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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중간 복습구 잡았으면 아이템을 줘야지 쇼 다행이다 와 정말 다행이야 와 후니가 한 마리도 두 마리도 세 마리가 나오는데 그나마 낫이 나와서 정말 다행 그나마 낫이 나와서 다행이다 아 저 얼굴 보세요 저 그나마 얼굴 저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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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좋아 다 깼다 좋아 후니산 대가리 바삭사삭 바삭 됐어요 어 야 이게 낮은 확률을 살 수 있거든요 제가 스페이스바 쓰면 저랑 아이작이 둘 다 줬는데 이거 이거 제 운 제 운 실험 하나연 제 운 실험 하나연 닥쳐라 아수르 지혜님 이렇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격샷 감사합니다 제 운 25% 확률 아니야 죽어 100% 아 왜 자꾸 이런데 오지 조심해야 돼 이 가까이 터져서 저 데미지 있습니다 이게 양락음이에요 화상 데미지 있고 포화 데미지도 있고 저 불 데미지도 있는데 아 이 엠맹을 여하필 내 앞에 터져서 아따 진짜 물론 이걸로 한 번 산적이 있었죠 이 터널 저걸로 한 번 산적이 있는데 오케이 차량은 좀 좋습니다 피 한 칸 일대야죠 그건 당연해 아니 근데 혹시 몰라 피 어 우선 제발 데미지업 데미지업 줄자 솔직히 야 데미지업 줄 때 됐다 나와 주쓰연 씨바 그래 야 방 싹 다 돌겠다 진짜 돌아버리겠다 야 솔직히 너한테 바랄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때 줄 수 있는 건 줘라 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할 거래 니가 물론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건 알아 하지만 니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건 해줘라 씨발 이 씨발놈아 이 씨발놈아 이게 니가 짓는 최 저놈 멋있게 멋있는 목소리로 멋있게 말했는데 그럼 뭐 얻는 걸 주냐? 야 이 겁댕어리 상실한 새끼 아 여수 주네 바퀴를 주네 장난쳐? 장난치다고 하하하하 자 색돌 찾아 봅시다 없네요 자 얘 잡고 색돌먹으러 주워먹으러 갑자 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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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푸앤삐푸 보세요 여러분들 20 20 20 10 보세요 20 10 아 아 어 데미지 근사합니다 솔직히 20C 이 정도네요 솔직히 이 잡을 수 있어요 안전하게 콩 들고 하자 혹시 몰라 체력 한 칸이나 남을 때 쏠 거야 왔다 왔다 얍 말발굿 두 개 먹을 수 있으니까 먹읍시다 하나 아 돌렸죠 큰일났네 여러분들 진짜 아 진짜 큰일났네 이거 자 먹고 갑시다 야 야 방도 크고 지금 싹 다 돌아다니고 있어 아 이러면 안되는데 솔직히 왼쪽이다 아 쉣 조심해야되 쟤 자 그겁니다 유도 오케이 오케이 제발 왕때 삐푸인 삐푸 나와라 하 가자 오 좋아 좋아 석타 성 야 석타 좋아 석타 헤헤헤 테미 cc 텔레파시 cc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 솔직히 잡을 수 있다 야 이 놈 잡을 수 있어 충분해 체스트 간다 체스트 야 솔직히 체스트 가자 자 좋아 오케오케오케 스페이스 많았어 야 여물어라 내가 한 대다 맞았어 한 대다 야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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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히 깼다 오케이 오케오케오케오케 두두두두두두 체에서 들어가자마자 바로 큐써야지 알고있대 좋아좋아 이쪽이든 뭐다기 잘못하면 이쪽으로 안되든 안되든 무식한 녀석 그리고 니가 왕이라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넬 너무너무 약하더라니아 헤헤히히히에 위야맣다니욣 위야맣다니욣 위험해 따돈! 빨리빨리 뒤져! 샹넣을 새끼야 빨리부리 뒤지라고 니가 할 일은 바로 그것뿐이야 빨리부리 그냥 뒤져주시면 돼요 아이구... 촛촛촛촛촛촛! 자 한 대도 맞쩔었어! 자! 간다! 체스터! 허아! 허아! 좋았어! 아 다크니스 나 개빡 튀어나와! 자! 나 메가스터로 가야되네? 제바아아아아아아아아악! 제발! 제발 부탁이옵니다! 지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시발놈아! 어! 어 그나마 도움이 되옵니다! 아 뭐야? 흫! 그나마 도움이 되옵니다! 다음 아이템은 메가붕! 좋사합니다! 야! 아! 앙크! 마지막! 아아아아! 올... 오 풀체력좋아! 흐흐흫! 여러분들! 이게 올스탯인데! 이게 한쪽으로! 한쪽으로 전부다! 몰아주는거거든요 이게? 메가붕이닷! 어? 똑같은데? 잠깐만! 똑같은데 이거? 야 데미지가 깎인거 같... 데미지 깎였고... 어? 연서가... 어 모르겠사합니다... 괜찮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또 또! 괜찮아요! 제가 깰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충분히 깰 수 있구요! 저 모독입니다 여러분들! 지켜와주세요! 아 진짜 야 뭐야 빨리빨리 잡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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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쉣! 자 똥조심! 자 앞에다 여기 삐뿌리삐뿌리가 나와서 선전하고 있네요 여러분! 야! 봐라! 나 메가스탠로 가야되지? 미치겠네! 아이고... 괜찮아요 여기서 잡다보면 뭐 황금만... 나온다고 여러분들! 열 수 있습니다! 어? 그냥 테크까지 있기 때문에 그나마 딜에게 나름 도움이 됩니다! 딜 도움! 자 나와주세요!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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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주세요! 시발... 겨우 딸낭딸낭거리는 딸냥이 하나 주네? 자! 로쳐 갑시다! 메가스탄에서 스페이스로 꼭 누르세요! 야! 메가스탄까지는 아닐걸? 좋아좋아좋아! 자! 지옥 보러 가볍게 펴줍니다! 좋아서 잘하고 있어! 이 몬스트로 배같은 것도 가볍게 펴줍니다! 솔직히 여러분 괜찮아! 지금 깰 수 있는 스펙은 맞아요! 제가 잘하다보니까 깰 수 있는 스펙은 됩니다! 어! 여러분들이 그러면 지금 췄스도 못오고 지금 엄마 심장에서 벌벌 기리다가 죽었을텐데 지금 전화서 멘붕도 안하고 멘붕 딱 다져가면서 지금 게임 잘하고 있는거에요! 여러분들! 잘하고 있는거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미 뒤졌다니까요? 음음음 자! 조심조심해주고 오케이 오케이! 자! 4명중에 2명 남았네요! 참 한 명밖에 남지 않았군요! 메가봄! 아! 범버들맨! 오케이! 여기서 과연! 여기서 과연! 얄! 네! 네... 네... 괜찮아요? 뭐 폭탄 먹은것도 어딥니까? 따라가는 폭탄 유도폭탄 먹었습니다! 쓸 데 없는 개맥냉 같은 자! 두두두두두두! 아 얘들 싹 다 움직이는 거라서 좀 짜증나네요 그래도 우선 머리방끼리 안나보녀서 좀 때려줍시다 예! 폭탄 넘겨주고 좋았어 아주 완벽해 완벽한 컴보였어 게다가 4오카카까지 무식한 예수 없으니 온 나라 설마 여기서 따란! 게임보이 예 예 게임보이 무적 아 쉣 자 아 다큰이사 좀 어둡네요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하! 이 친구 갑자기 일로 이해드리네 이 새끼 깜빡이다 안키고 개막랑 이제 뒤질래? 빨리 빨리 그냥 뒤지세요 이씨그랑창아 그리고 할 일은 그냥 내 앞에서 상자를 떨구는 것밖에 없어 니들 할 일은 싸대지 말고 그냥 빨리 죽어 이씨그랑쥬 으아악 저 아니면 초코로 나와라 초코 거기서 갓에도 나오면 진짜 게임은 하드 끝 갓에도 나오면 게임 끝이다 진짜 아 옘 병 안죽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 컨트롤 믿으세요 절 지금 과소평 깠는데 그러지 마십시다 이윽 어어 이윽 어 이윽 뭐야 이거는 조심조심 오케이 아 이런거 말고 좀 좋은거 주시라고요 되게 도움이 되는 좀 약간 지방으로 가는거 말고 단백 좀 뭐야 탄수화물 같은거 어? 뭔가 비타민 같은거 주시라고요 왜 이렇게 지방으로 가는거만 주십니까? 겜보이로 가져가야되네 이거 아 자 과연 시에땀 맞아 빠져 위로갑시다 다행이에요 이 녀석은 쉽게 잡을 수 있는 이성 그런 찌끄러기 녀석이니까 얘한테 한데려도 맞으면 정말 하하 한데려도 맞았기 때문에 상자가 나왔습니다 과연 이 상자 속에든 와 주교관 호! 근데 지금 못 먹잖아 잠깐만 씨발 나 지금 체력이 풀이라서 주교관 암 FUUCK SHIT MOTHERFUUCK 아 자 갓 땜이 싫어 진짜 어허허 와아 떠 씨 아르발라라라 앗 주지마 쏘하트 시말놀만! 주지 말라고 아 이거 못 먹는거라고 아 허허허허허허허헣 너무 화가 납니다 너무 화가 난다구요 아 조심조심조심 아헥 이 시엑아 워어어 쥬어써 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아앜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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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어어어어어 이씨 흐음 아아 갑자기 셰츄마루의 그... 마음 이해가 간다 셰츄마루가 막... 링 따라오니까 어.. 따라오지말라고 하잖아요 어?팀이 에... 가자! 조심합시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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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하면 안됩니다 이해하면 제가 나쁜 놈대요 이해하면 안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지 마세요 이해가 안가야 정상입니다 이해되면 안돼요 좋아 어떡하냐 진짜 아이고 저 럭이 럭 아이템을 단 2개인가 아다오! 이 새끼 왜 야수로 던지네 왜 야수? 자 왜 못먹어요 체력이 풀차있잖아요 안됩니다 니 완전 배부를때 스테이크 먹을 수 있어요? 저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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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만 안돼 야 안돼 진짜 안돼 이건 이건 갓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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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한 방향으로 나가면 먹을만해 근데 시발 사방에서 나가 동서남북에서 시발 나가면 난 어디에 있어 뭐 뭐 유일한 희망이야 유일한 희망은 지금 이거야 그냥 저스트 이거야 저스트 이거라고 어허 어허 자 봐봐 지금 체력 늘고있잖아 어허 아니야 먹을순 없어 먹을순없다 아 여기서 하트 솔하트 왕창 줄거 같은데 아이고 아이고 자 과연 자 과연 자 어디서 어허 아 뭐야 야 아 넋 놓고있다가 아 아 뭐야 왜 맞았어 아 뭐 뭐야 뭐야 와 뭐야 야 야 시발 될테로 돼 될테로 돼 될테로 돼 이 시발 얘기들아 개시발 야 왜 맞아 아우 이 시발 어 뭐 어허 허 어 시발 뭐 뭐 이 시발 놈아 뭐 뭐 이 개 핵대가리 개새끼야 뭐 뭐 이 시발 놈아 아 이 개망자 이 새끼야 빨리 뒤져 그냥 그냥 뒤지시마 거야 이 시발 놈아 아 아 아 어 깼는데 야 어 이게 아 피 두 칸이야 이건 레알 레알 각인데 이거는 자 우선 우선 비밀방 비밀방을 그냥 놓칠 수가 없다 자 자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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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씨파 하아 자 우선 도전해 봅시다 나와 이 시발 놈아 야 야 해보자 여러 초초가 지거지게 하세요 아시겠죠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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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야 구토제로 메가스탄 깨는건 또 처음이겠네 그래 아가리 있다 아가리 있다 아가리 있다 아가리 있다 아가리 있다 맛있다 아가리 있다 좋아 좋아 방해하지 않는 분 야 깰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야 나 모두 깰 수 있을 것 같애 일단 익스플로전 당하지 않는 당하지 않는다고 좋아 좋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부대 하지마 어 좋아 좋아 시발 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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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들 꺼지마 두 Fehother~! 으라 hurther~! 얍 놀, 놀, 놀 저압댓О이 zen ah~! 히압, 어 dire carved체! 디지방어 이 새키 일영! 뭘밟잇이 빨 нем아 개 찌르르네 찌르르 찌르르 찌릿찌 parental 새끼 개 찌른 찌른 찌른91찌 JK 헤헤 병실 오허엄어 동섭암목 따 guardian 나 чер owned 흐옷! 흐옷! 따라하지마! 씨X놈아! 엄만과 모든 사람 따라가지 말라고 아니냐? 아! 씨X놈아! 따라하지 말라고! 흐옷! 대가리 대가리 명상! 대가리 명상 파워! 좋아. 자 이제 너랑 싸워야 될게 이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변신 변신! 자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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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호! 호호! 호호! 자 나와나와나와나와나와나와! 호호호! 호호호호호! 호호호호아아앍!!! 아니이이이 아니이이이이 아니이이 25457 아니 내가 이거이잉 나 죽을 줄 아이고 스페인 스메 안쓰고 있었어 나 죽을 줄 알았고 나 죽을 줄 알았고 스페인 스메 안 썼는데 아니이걸 와 아핫 구토캐리야 내가 구토캐리를 입었다니 와아 내가 구토캐리를 입었다니 일 실 수 없는 일에요 여러분들 감사합니 여러분들 조코 podcasts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유다로 아이작 리버스 메가스턴까지 깬거는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캣슈 야 쩔었다 쩔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동영상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재미난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그냥 남겨야 돼요 이상한 거 말고요 금별 달핀인 것 같습니다 민트우인인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유야 쩔었다 게다가 서커가 이 와중에 또 자 감사합니다 퀵션